안녕하세요, 여러분.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가 지금 스텔라는 왜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숨은 강자인가, 이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.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. 네, 시간이 빠르네요. 오늘은 스텔라 생태계가, 음,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, 그러니까 실제 사용 사례와 확산 현황, 이걸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. 아, 아주 중요한 주제죠. 네, 그래서 오늘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. 스텔라, 이거 정말 어디서 쓰고 있긴 한 건가? 뭐 그냥 기술 좋다, 미래가 밝다, 이런 기대 말고요. 지금 당장 현실에서 스텔라가 뭘 하고 있는지, 그 증거를 좀 찾아보자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특히 스텔라처럼 처음부터 되게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네트워크는요. 이론보다는 실제 사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. 그렇죠. 과연 스텔라가 말하는 그 비전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걸 봐야죠. 스텔라 재단이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. 금융 포용, 파이낸셜 인클루전. 네네. 쉽게 말하면 은행 계좌 없는 사람들도 좀 빠르고 싸게 금융 서비스 이용하게 해주겠다, 뭐 이런 거잖아요. 맞아요.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대상이죠. 그런데 실제로 스텔라 네트워크가 거래 처리하는데 3초, 5초 이 정도면 되고, 수수료는 진짜 거의 이론도 안 한다면서요? 네,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죠.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나 동남아, 중남미처럼 기존 금융 인프라가 좀 약한 곳들 있잖아요. 네, 그런 지역들이요. 머니그램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텐데요. 이게 그냥 뭐 파트너십 맺었다 이게 아니라 스텔라 네트워크 위에서 진짜로 현금이랑 USDC,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. 이걸 실시간으로 막 바꿔주는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. 네, 그게 핵심입니다.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6개 대륙의 36만 개 지점에서 된다고요. 네, 36만 개요.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. 단순 실험이 아니라 이건 거의 실제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? 바로 그 점인데요. 머니그램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광범위한 오프라인 지점망, 그러니까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강점하고 스텔라의 빠르고 저렴한 블록체인 기술이 딱 만난 거죠. 이게 많은 블록체인들이 좀 어려워하는 현실 세계 연결, 그러니까 현금을 디지털 자산으로, 또 디지털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. 온오프램프라고 하죠? 아, 온오프램프, 네.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잘 만든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브라질 쪽 얘기도 좀 흥미롭던데요. 그 메르카도 비트코인이라고 브라질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? 네, 거기도 중요한 파트너죠. 거기서는 브라질 레알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, MPRL 이걸 발행하고, 이걸로 또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. 음, 그러니까 특정 국가통화랑 직접 연동되는 거네요? 네, 국가단위의 어떤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에 참여한다는 거? 이게 좀 의미가 커 보여요. 그렇죠, 국가단위 프로젝트는 확실히 무게감이 다르죠. 그리고 국제 구호단체 머시콥스 사례도 있잖아요? 아, 네. 구호활동에도 쓰이죠. 케냐 같은 개발도상국에 긴급 구호자금 보낼 때 스텔라를 쓴다는 거죠. 수혜자 모바일 지갑으로 바로 USDC를 쏘아준다는데 음, 그럼 중개한 단계가 확 줄겠네요. 네, 기존 방식처럼 복잡한 거 다 건너뛰고 훨씬 빠르고 투명하게 돈이 가는 거죠. 이게 바로 금융 포용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이해 같아요. 뭐, 그 외에도 아시아 송금 쪽 벨롤랩스나 유럽 쪽 템포 이런 데랑도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하고요. 네, 이런 사례들을 쭉 보면요. 스텔라가 정말 실제 금융의 필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. 뭐, 화려한 기술 자랑이나 단기적인 어떤 투기 유인 이런 것보다는요. 네. 기존 금융 시스템이 좀 비효일적인 부분들 아니면 아예 접근조차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. 음, 확실히 그런 방향성이 느껴지네요. 근데 물론 스텔라가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자료들 찾아보면 좀 아쉬운 점들도 지적이 되더라고요. 그렇죠. 한계점도 분명히 있죠.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다른 네트워크들에 비하면 스텔라 기반의 디앱 생태계, 탈중앙화 앱 생태계는 아직 좀 활성화가 덜 됐다는 평가가 많아요. 네,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계륭적인 인지도나 아니면 개발자 커뮤니티 규모 같은 면에서도 좀 아쉽다는 얘기가 있고요. 맞아요. 그런데 그 한계를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어쩌면 스텔라가 의도한 전력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. 아, 의도된 전력이요? 네. 그러니까 좀 투기성이 짙거나 규제 불확실성이 틈 그런 디앱 생태계를 막 키우기보다는 아까 말한 머니그램 사례처럼 좀 규제 친화적이면서 실제 사용성이 검증된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에 더 집중하는 거죠. 음, 단기적인 폭발력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정성이나 제도권 편입을 노린다.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. 실제로 뭐 IMF나 비자, 딜로이트 같은 큰 기관들이 스텔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군요.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스텔라는 현재 시장의 어떤 주류 트렌드와는 약간 다른 길을 걷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. 그런 머니 있죠. 뭐 특이적인 열풍이나 엄청나게 큰 디앱 생태계 이런 것보다는 국경 간 송금이라든지 개발도상국 지원 같은 실제 세상의 문제 해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.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머니그램, 브라질 메르카도 비트코인, 머시콥스와의 협력이다. 이렇게요. 네. 정확한 요약입니다. 저희가 본 자료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.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확산 중인 스텔라. 스테블코인 시대의 조력자로서 점점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. 이 말이 딱 지금 스텔라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. 저도 그 평가에 동의합니다. 조용하지만 내실 있게 가고 있죠. 네. 그럼 오늘 슬기로운 스테블코인 생활, 스텔라 시리즈의 다섯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거리 하나만 던져드리고 싶어요. 앞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또 강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게 가장 큰 이슈죠.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설켜본 스텔라의 이 실용주의 노선, 그러니까 실제 금융 인프라를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전력이 과연 스텔라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? 규제 당국이 투기성보다는 실제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볼 때 스텔라의 이 꾸준함이 어쩌면 더 빛을 벌할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아,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. 규제 환경 변화 속 스텔라의 기회라.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